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룬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보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청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곳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시대 가운데 이런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빠른 세월을 살 동안에 우리의 찬양 대상은 우리의 높임의 대상은 바로 경배의 대상은 우리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방 가운데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 후설을 쓸 당시는 바로 AD 63년서부터 66년 그러니까 베드로 후설은 AD 66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사회적인 배경은요 피팍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황선호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베드로 전설에 대해서 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낙은에 이런 여러분들 대지가 생각이 나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52주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2020년 52주 마지막 주 어제 주일 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베드로 전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흩어진 낙은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피팍 가운데서 흩어진 낙은에와 같은 우리의 삶 어저야 된다고 어저께 우리가 배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고 배웠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흩어진 낙은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 예 들어오시죠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 어제 배웠던 그 배경 그 베드로 후서의 그 배경 중에 AD 66년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때 사모로 피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다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끔 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횃불을 만들어 갔고요 길건에다가 다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팍의 시대였습니까 지금은 맘대로 해외를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유럽의 로마 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성지가 있었는데 카타콤베였어요 카타콤베는 피팍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곳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파듯이 이렇게 쉽게 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그것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타콤베를 가보게 됐는데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아주 밑에까지 땅 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성생활을 했다는 걸 통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한 가지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가정이 카타콤베와 같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홀로 또 가족이 이렇게 기독교는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떡을 먹고 나누고 해야 되는 이 공동체 이것이 다 어느 순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지금 생명을 앞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마지막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물이 많아지고 잠기게 될 것이고 얼마나 불안함의 시대인 줄 몰라요 이 질고가 얼마나 이렇게 창궐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계자인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침투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침을 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또한 산소망을 주신 분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까지 하셨잖아요 저도 그 찬양을 알았어요 어떤 찬양이에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한 알 새 우리 모두 다 한 알 새 우리 모두 다 한 알 새 우리 모두 다 한 알 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그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소망되신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수만 가지의 문제로 인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두려움에 또한 피폐되어 있는 자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다른 뉴스에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도 바로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을 우리는 안고 서는 곳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가고 안고 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통해서 많은 자들이 많게는 몇 백만 원 더 많게는 몇 억 이렇게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억울함을 또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먼 경찰서도 아니에요 가까운 경찰서 여기 앞에 사이버 수사대에 가보니까요 저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신도 혼미하게 되고 거짓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어요 유학 나간 자녀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핸드폰이 망겨졌네 하면서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돈을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통화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인 자녀에게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눈을 떴는데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월요일날 제가 한참 된 예전에 아주 옛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세탁소에 갔는데요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 가정입니다 여의도순봉 분당교회 성도님 아니시고 다른 분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뭔가 봤더니만 월요일날 다른 교회 전수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래요 왜 교구장 놔두고 왜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어디를 돌리게 돼요? 거짓의 영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째 제 교구장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안수집사님인데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페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신방하다가 점심 먹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저쪽에 집단이 보니까 신천지 집단인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권사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신천지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이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거짓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거짓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뉴스도 잘 봐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큰 N사라는 것도 우리 교회 앞에 저 N사라는 것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독점화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낳는 것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인데 자기가 관심 분야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그 다음 것이 나도 모르게 딱 따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보게 돼요 좋은 건 진짜 좋아요 여의도 순복원 문단교회 딱 치면 여의도 순복원 교회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형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또 지성전 목사님의 설교가 또 나와요 딱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2단의 어떤 강의하는 걸 딱 봤어요 2단 강의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건강한 것 같고 2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나한테 보면서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또 따라와요 또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2단이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거짓의 문제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대위 잘 선별해서 우리는 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유튜브가 다 좋은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찬양을 보내줬는데 찬양을 나중에 다 우리 거 다 똑같은데 나중에 깜빡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이만희가 딱 드는 거예요 오 제가 만약에 그것을 지역원들에게 나도 앞에 찬양은 다 우리 거와 똑같은 찬양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보나에게 되면은 오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이게 추종자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의 영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신천지가 뿌려놓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분별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학에 정통신학에 입각한 주의종들의 말씀과 또한 이 유튜브 건강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함을 섭취하는 기회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최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전혀 몰랐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인데 이것을 잘 준비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러한 연말부흥성회를 오늘 말씀 전하시는 분은 황선옥 단임 목사님이세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단상에서 전할 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소 전달이 다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을 전하기보다도 복음 바로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 유튜브 주소를 잘 전달하시길 부탁드려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들어봤더라 이 트로트 너무 좋대 트로트 너무 좋대 영을 터치하는 것 같아 감동이 너무 와 이런 거 전하지 마시기보다도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서 전하는 유튜브 주소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해서 우리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는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는 이렇게 유튜브로 부응에도 한다라고 부응에도 한다라는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은 지금 대박이에요 삼남오녀니까요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삼남오녀 거기에다가 따라붙은 고구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손자, 손녀까지 저도 이래 봬도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딱 올리고 전달전달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은 지금 이 당시 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피폐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년 때 우리에게 또 이 당시 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또 호색하는 자들이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나타난다 그랬어요 1절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희로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탐하는 자들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지라 탐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해서 이득을 삼을까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죠 골로세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우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주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이득과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단 세력들 한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홍수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안 돼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용서를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와 성을 멸망항이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우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러한 심판이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이단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알맹이와 쭉쩍이가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고 저희들 못 받아도 주님이 여기있다 저기있다 내 안에 계시기에 소망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시길 부탁드려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 더 예배당에 마음을 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쓰고 있다면 다 잃어버린 게 많아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세 지말 중에 지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전하시길 부탁드려요 베드로우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기록하고 있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뚜렷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뚜렷해요 축복과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백성들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구할 때 이 수만 가지의 문제의 연속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문제의 연속의 과정 가운데서도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절이 될 줄 믿습니다 52주 마지막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찬양하며 2021년도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우리 귀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들님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역사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해를 로에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이 한결의 일곱기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시대 때 더욱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승리의 날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혼이 있엄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연말 부흥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10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이 더 크게 이 나라 가운데 전세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 설교할 때요 반대편에 이 지구 반대편에 아리엔테나에서 설교를 듣는 친구가 있어요 설교 잘 들었다 그래요 깜짝 놀라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게 다 들려요 반대편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오늘 유튜브 주소가 나오면 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뿌릴 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이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여러분들의 각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황산호 따님 목사님 주의종들과 또한 당연히 어린이 예배까지 사랑을 뭉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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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